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쓴 글을 신문이 많이 받았더구먼요. 북한의 핵노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를 보면서 참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북핵의 노예만이 문제가 아니고 북핵의 노예라는 표현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이 쓰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의 노예만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사기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의 노예가 북핵의 노예하고 선거사기의 노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나는 뒤에 것을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북핵의 여러분들 노예라는 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도 있고 왔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사기의 노예라는 것은 체제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니까 내부의 적들이 훨씬 더 겁난 거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5년 전 저는 북핵 대응 문제에서 공포의 핵균행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소위 한반도 비행감론은 이미 북의 핵심이 시작되며 탁상공렬의 불가도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거죠. 홍준표 시장 이야기에 2017년 10월 미국 외교협회 연설했어 그랬고 아베 수상회담회에서 그랬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슬퍼했고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돈으로 산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럴 때마다 당내 수양버들들은 나를 막말 강성 거구로 비난했고 이렇게 가장 많이 비난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태경입니다. 해운대구에. 좌파들은 똑같은 말로 나를 비난해왔다. 북이 ICBM까지 개발한 지금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안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더고리 핵 개발할 때 똑같은 논리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 개발한 후에 다시 나토 재가입을 할 논리와 똑같다.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 기술과 돈도 있다. 결심만 하면 단기간 내 북핵을 넘어가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 줄서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 국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북핵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 사기의 노예에 대해서는 철도 측면하게 입을 담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 사기의 노예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벗어나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지금 이게 대구 광역시 시장 홍준표 시장이 당선됐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 관외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입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격차인 차이값입니다. 눈치를 엄청나게 본 겁니다. 눈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이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 여러분들 선거국 대구 광역선거에서 모두 다 민주당은 플러스값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값이 나왔습니다. 좌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값이 유사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홍준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재헌이 공짜로 먹어치운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거 데이터를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조작했겠느냐 선거 데이터 분석 들어가게 되면 제 판단에는 조작값 5%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홍준표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100장 가운데 답장을 서재헌이 그냥 공짜로 가진 겁니다. 아마 이거는 방송 마치고 그냥 제야 전문관께 바로 의뢰하게 되면 바로 돌리면 나올 겁니다. 5% 정도 조작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100장을 받을 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장 정도를 서재헌이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산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를 완전히 우편투표는 노골적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런들 관내 사전투표는 표가 잘 안 나게끔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4년 총선에서 조작 안 하겠습니까 조작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높고 하면 조작률이 낮출 것이고 좀 많이 헤매게 되면 조작을 확 많이 하겠죠. 조작값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대구 광역시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작 안 하면 경상북도가 이렇습니다. 델쭉날쭉 델쭉날쭉 숫자도 엄청 작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는 우편투표는 확실히 조작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 안 한 것 같습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식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개표현장에 진행요원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북지사 선거는 조작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시게 되면 왼쪽은 대구광역시고 오른쪽은 경상북도입니다. 왼쪽은 관내 사전투표에 조작강 한 5% 정도를 돌린 거고 오른쪽은 경상북도는 손을 못 댔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댔지만. 이게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이건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있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있으면 한번 생각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있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장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기가 차잖아요. 대한민국의 보수 새끼가 가장 강한 대구광역시 시장에서도 뭡니까 조작감 한 5%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스터리는 경상북도는 왜 조작이 안 됐냐에. 대선도 9군데 조작이 안 됐거든요. 경상북도에 여러분들 24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 9개 선거구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당선되는 관외 사전투표는 전혀 손을 안 댄 거 있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무자비하게 뭡니까 손을 댄 거. 여러분 참 제가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럼 나라가 나라가 아닌데 이건 완전히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냥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표를 왜 하냐 수천억씩 덜 해가지고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투표를 왜 하냐.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를. 내가 오죽했으면 이 도둑놈 시리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이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라는 것이 다 가짜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 보십시오. 지금 나는 폭탄 선언을 한다. 이 자료는 조작된 숫자고 만드는 숫자다. 달리하면 이 자료는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투표자들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숫자란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선거사물을 담당한 국가의 공적기관이 내놓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것. 그냥 넘길 수 없는 대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별 선거의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인위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다 까발겠는데 어느 언론사나 이렇게 문제를 다루려고 안 하고 이러니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그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